1.2.2.2 2.3.2 2.3.2 2.3.2 2.3.2 2.3.2 2.3.2 1.3.1 1.4.2 1.4.3 1.3 1.4.3 1.4.3 2.4.3 2.4.3 1.4.3 1.4.3 1.4.3 1.5.3 1.4.3 2.5.3 1.4.3 사장님이랑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여기 계약을 연기한 건지 아닌지 대해서는 사실 확인 가능할까요. 거기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연기했다고 나오거든요. 보고 오신 거잖아요. 네 맞습니다. 그래서 그게 맞는 건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